안녕하세요. 기정영어TV입니다. 생활영어, 기초영어, 여행영어 등 대화, 실전표현을 제공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공부 시작하시면 더욱 좋은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집에서 체육관에 가거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Do you enjoy going to the gym or exercising at home? Do you enjoy going to the gym or exercising at home?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favorite type of ice cream flavor? 당신은 놀이공원이나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a theme park or amusement park? 당신은 스포츠를 보거나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Do you enjoy watching or playing sports?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favorite type of board game or card game?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gone snorkeling or scuba diving? Have you ever gone snorkeling or scuba diving?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favorite type of music genre? 여러분은 라이브 공연이나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Do you enjoy going to live performances or concerts? 암벽등반이나 서핑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tried any extreme sports like rock climbing or surfing? Have you ever tried any extreme sports like rock climbing or surfing? Have you ever tried any extreme sports like rock climbing or surfing?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스니커즈, 힐, 샌들 등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스니커즈, 힐,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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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들 등 당신은 긴 산책이나 하이킹을 즐기나요? 당신은 음악 축제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큐멘터리나 교육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명상이나 요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명상이나 요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사탕이나 초콜릿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DIY 프로젝트나 공예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DIY 프로젝트나 공예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나 차 음료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휴가로 해변이나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극장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새로운 언어를 시도하거나 언어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언어를 시도하거나 언어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언어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사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빵이나 페이스트리 종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미술축제나 음악축제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새로운 패션 스타일이나 유행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기구나 운동기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발적인 모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당신은 장거리 도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 종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 종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파에 가거나 마사지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새로운 헤어스타일이나 머리 색깔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헤어스타일 아니면 설타러와 색깔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헤어스타일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휴일이나 기념일 유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새로운 메이크업이나 뷰티 루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음악 콘서트나 축제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당신은 새로운 종류의 요리나 식당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나 운동 수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소풍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야외 바비큐를 좋아합니까? 새로운 댄스 스타일을 시도하거나 댄스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사 유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당신은 새로운 패션 액세서리나 보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방용품이나 도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방용품이나 도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방용품이나 도구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체육관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한국 비율 전시회에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개인과 조업적인 장륙트에 folders Equipital같이 예를 들어서gang 완성해야uds moment? 당신은 애기를 원하시는 것했고, 네 오늘의 주인분으로 집에서 지도한다. 당신은 사람들은 일자가 좋아할 계획합니다. 당신 한국이ASING 배 BHUIP를 내셨잖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이고,